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이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만 나와있는 유일한 길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은 말씀 들으면서 단순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제가 PDTC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꼭 강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 우리 안에 흑암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지만 너무나 힘든 거 한 게 어려운 우리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서론에 몇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 중에 듀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수였죠 그런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는 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 노래 가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저 앞을 향해 그냥 달려가겠어 이게 그 노래의 가사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어두운 뿐이네 그게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가수 한 명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사로 죽음을 죽게 되었죠 우리에게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우리의 신분이 한 가지였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나를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럼 렘넌트는 누구인가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 뭐냐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완전히 사단이 주인되어진 임금되어진 그러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로마의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뭔가는 해야겠는데 그럼 내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우리 학생 중에 랩노트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막 살았어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뭔가 막 열심히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가요 늘 무엇을 막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결단하고 도전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주 잘 표현을 했냐면 바울이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빌리포서 3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생명을 날마다 얻어가며 누려가며 그런데 사는 삶으로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꾸만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있어요 오늘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떠한 부자 청년의 만남을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한 이야기는 새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누구였냐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다는 것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 당시에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약 30세 이상의 나이가 30세 이상에 되어져만 관원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큰 부자였던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재물뿐 아니라 부모의 가정의 가문의 굉장한 부를 축적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쓰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 1위로 뽑힐 정도로 아주 부자죠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아마 여기에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우리 여성분이 있다면 이런 남자라면 내가 만나보고 싶다고 할 만큼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만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였죠 바리세인들 당시 지도층 사람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러한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자기의 미래의 앞길이 보장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핍박을 했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질문했냐면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전부 다 부족함이 없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단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리장성을 만든 중국의 진시황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시킬 왕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에 무엇을 찾죠 불로초를 찾잖아요 죽은 거 보니까 못 찾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찾는 것은 아마도 영생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다 가져도 결국은 뭐냐 그것으로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 영생에 관한 길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거기에는 이게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 청년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선한 자 선한 일을 할 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줄 아는데 이 세상에 그 선한 자는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에게 선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선한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것을 네가 알고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느냐 지금 이것을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해줘요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 성경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저 청년은 자기 자신의 거짓된 확신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말은 남들에 비해 비교적 자기가 잘 지켜왔고 그것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더 잘 지키고 너보다는 다 잘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청년의 가진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 내가 율법을 지키면 완전하게 지켜내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율법에 관한 오해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날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행위로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암으로 자꾸 맺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어요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헌금도 많이 들어요 이런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뭐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려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여할 것은 생명과 율법 지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 따라 살라고 할 때 죄가 억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 뭐냐 바로 두 번째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켜 따라 살라고 할 때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율법을 다 지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걸 누가 못 깨달았냐 성경의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이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딱 어디까지만 깨달았냐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여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따라 지켜 따라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까지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다 지키지도 못하는 죄인인데 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뭐죠 삶의 원료로 준 율법 율법을 율법을 따라 지키며 살 때 행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절대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율법 지킬 수 없다 니까요 그럼 우린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안 사라져요 그래서 안 행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지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 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유대인들 처럼 내가 지켰냐 못 지켰냐 이 구분선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멸망 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복음을 보금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가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율법의 결론 사랑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이 지켜지는 삶이 사라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싹 빼놓고 율법만 지키려고 한다 그럼 바리세인 되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 다 잊어버리고 첫 번째 기능 율법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바리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그동안의 생각들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한 만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봐라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 내가 못 지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율법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면 반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려가 보세요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우리 인생 안 행복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완전 율법 주의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복음 깨달으니까 완전 반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도 안 행복하고 이쪽도 안 행복해요 근데 언제 행복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때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누려가야 될 비밀이에요 율법에 관한 오해를 다 없애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율법의 기능을 잘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응답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다면 네가 가서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죠 영생의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계신 그 영생의 길을 바로 눈앞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왜 슬퍼했겠어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깨달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건 절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부자의 지금 그 내면의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여러분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어떻게 도와주죠 나에게 피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이것을 구원의 방법인 줄 알고 그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는 그 자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이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가게 되어진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 여러분 완전하게 완전해지려고 하면 늘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무너지고 근심하게 되어지는거에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 앞에 모여 자기가 너무나 많은 재산 그 재산을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거에요 그동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의 율법 지킴이라는게 뭐였죠 결국은 뭐냐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 과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수준의 것이 요구되어지니까 그 앞에 뭐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거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낙타의 비유를 하시는거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단순하게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과시하며 그것이 힘이 되어 그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요 그런 자가 누구라는거에요 낙타라는거에요 그러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나요 절대 통과할 수가 없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던 자는 절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거에요 그렇게 낙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기 자신 부자가 내어져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거에요 그럼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죠 없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비워지고 자기 자신은 죽으면 그때서야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한분만으로 충분한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있지 않으세요 그 세상의 힘의 원리에 따라 그것을 쫓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만 결국은 제자리인 그 세계에 우리가 있지 않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거에요 바늘길을 통과하는거에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늘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거에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이 없어지고 나 자신은 죽고 바늘길을 통과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든가 이게 율법의 지킴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배 열심히 들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공사원심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실거에요 이렇게 말해주면 참 쉽죠 하면 되니까 근데 율법의 지킴으로는 얻을 수 없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을 어디서 해주고 있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답이 찾아지시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지금부터 새벽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11조 철저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진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여러분 먹을거만 빼고 이래서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자가 되세요 높은 관원이 되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소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죠 하나님 알아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소를 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 그리소만 사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예수 그리소를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가는데 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율법이 점점 내 안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왜 믿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보시고 예수 그리소를 한번 알아가보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여러분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힘들죠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 문제 해결할까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환경의 문제 내가 벗어날까 여러분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려고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 비밀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비밀 한번 누려가보세요 영생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게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성격구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1분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 영생의 길을 알고 누릴 우리 예수 성격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그 학업과 그 삶과 그 미래 모든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